랩은 젤랑아 동굴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출발! 경기 시작했습니다. 최강 아이유를 가려라. 프로토스 아이와 테란 아이유가 붙습니다. 자, 몰라요. 저 몰라요. 어느 사람이 플래티넘인지 어느 사람이 부동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모르니까. 한 명은 플래티넘이고 한 명은 브론즈입니다. 근데 아이유라서 몰라요. 자, 아이유 최강전! 누가 최강의 아이유인가? 자, 연결체... 어, 일단은 봅시다. 누가 과연 진짜 플래... 자, 한 번 맞춰보기 하죠! 자, 한 번 맞춰보기 할까요? 테란이 플래티넘일까? 아니면 프로토스가 플래티넘일까? 자... 아, 그래요. 테란이 플래티넘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몰라요. 자, 레드선! 우리는 못 들은 거다. 자, 봐야 알겠죠, 일단은. 시간 증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 일단은 맵은 일부러 젤라가 동굴을 했습니다. 두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뽐내야죠. 제대로 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젤라가 동굴이 최고다. 라는 그런 게 있죠, 역시나. 아이유가 마스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스타크래프트2에서 가장 많은 아이디가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많아요. 상당히. 예, 아마 그래도 마스터도 있고. 다 있어요! 아이유는 어딘 곳에나 있어요. 저는 무한도전 광팬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갑자기 이렇게 말 던진 걸로 하는 거. 혹은 약속 안 지켰다고 갈구는 거. 이런 거 좋아요. 무한도전 광팬이에요, 제가. 자,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 경기. 자, 최강 아이유 누가 될 것인가? 일단 인구수로 봐가지고는 모르겠죠. 보시면 이쪽 아이유도 지금 일꾼 잘 찍어주고 있고. 17 인공제어서로 올라갔다는 거. 아, 이거 브론즈 아닌 것 같은데요, 이쪽도.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입구 잘 막아주고 있고. 궤도사령부를 지금 올라가고. 어, 궤도사령부가 좀 늦네. 이쪽이 브론즈인 게 분명해. 분명히 대란이 브론즈인 거야. 블레티넘은! 브로토스였어. 자, 몰라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인구수가 좀 달라요. 자, 보시면 궤도사령부가 완성되는 타이밍이 인구수가 거의 17이었죠, 아까. 딱 보면 나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순열의 아이유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브론즈 대통령 아이유예요. 자, 정확한 문에서 일단 추적자를 찍어주고 있고. 일단 일각문에서 출발을 하네요. 풀통령으로 예측이 되는 아이유 선수. 브로토스 아이유는 일단은 어, 시간적 복습에서 이렇게 파수기까지 뽑는다는 거. 이거 매우 좋은 거죠. 보시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파수기 뽑으면서 투카스 가고 있다. 파수기를 좀 확보하면서 광물 모인 것으로 앞마당을 가져갈 수 있는. 제가 이 빌드 자주 써거든요. 원간문 앞마당. 자. 이사의 대가가 되겠음. 자, 일단은 사신 정차를 갈 준비를. 어, 이거 좋죠. 원래 사신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쪽에 보통 추적자가 있거든요. 어, 사신이 앞으로 들어온다는 건 자, 거기다 이간문의 로봇공항 시설 다 보고요. 사신은 또 도망갈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초음파 공격에 잡혔어요. 아이유의 3단 초음파로. 아, 역시 이쪽이 진짜 아이유예요. 3단 고음을 쓸 줄 안다는 거. 아.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당..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게 진짜 플래티넘 아이유입니다. 이쪽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일단 이쪽 아이유 선수는 더블. 원명향 더블. 사신 더블 이후에 생각해 주는 것은 삼간문 타이밍 러쉬를 한번 노려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타이밍 러쉬 무섭죠. 앞마당을 지었을 때 그 앞마당을 다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자. 가보도록 할까요, 계속. 어, 일단 뭐 이런 거 시야 갖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매우 잘해주고 있네요. 어, 이상해서 기왕 잡금속 연승전이니까 아, 금속료 연승전이니까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어, 이 감시탑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을 때 이 감시탑을 먹으세요. 보통 아시다시피 병력을 랠리 포인트를 여기다 찍죠. 여기다든지 여기다 찍습니다. 입구에 바로 랠리 포인트 안 찍어요. 그런데 이런 쪽에 하면은 한시방향에서는 이렇게 루트로 내려오죠. 그리고 일곱시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한시방향에 만약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본진이 있다면 이쪽을 먹으세요. 이쪽 젤라감시탑만 먹고 있으면 올라오는 병력을 볼 수 있어요. 양쪽 다 안 먹어도 돼요. 이쪽만 해도 되고 아래쪽에 자신의 본진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쪽을 먹으세요. 네, 둘 다 먹는 게 좋은데 둘 다 먹는 게 안 될 경우에는 한쪽만 먹어야 된다면 이쪽만 먹으세요. 그래도 거의 뭐 90%가량 저거 알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안 먹어도 양쪽 다 먹을 수도 있는데 한쪽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특히 추적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저게 좋아요. 네, 이거 끝나고 나서 계급을 봐드릴게요. 자, 혹시나 상관문 오, 이거 삼병형 타이밍 없이 충분히 되죠. 전투작자 업그레이드까지 되고 충격탄 업그레이드 완료. 자, 이거 상당히 무서운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불멸작까지 나와있어서 아이유 선수는 그 타이밍을 대비를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타이밍 없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안녕. 자, 그리고 혹시나 마당을 가정하고 있다는 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테란이 안 나가는 게 좋죠. 실제로 이제 이 화면을 다 모르고 있지만 프로토스 병력이 워낙 막강합니다. 보시면은 정말 이거 불곰 위주로 왔을 때 망합니다. 이건 러시도 갈 수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러시를 올 때 광전사만 추가하면 되는 조합이에요. 최하의 조합.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이제 투까스 더 올라가면서 로봇공학 지원소로 보통 올라가거든요. 이 빌드가 상당히 좋은 빌드입니다. 프로토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빌드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불곰 타이밍 러시도 잘 막을 수 있고 그 타이밍 러시도 광전사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자, 일단은 상당히 아래쪽에서는 수준 높은 빌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테란 아이유 선수도 나쁘진 않아요. 만약에 테란 아이유 선수가 그냥 전투자격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나가야겠다. 타이밍으로 이 아이유 선수가 갔다면은 테란 아이유는 역장에다가 다 찍힙니다. 나와있는 명령도 불곰 위주이기 때문에 이 불멸자가 순식간에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아이유 선수 일단은 이런 식으로 최강 아이유를 가리고 있고요. 자, 볼까요? 어, 이런 것도 또 좋네요. 아이유 선수 자, 좌측에서 역시나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대비해 주면서 어, 사불곰 드랍? 오, 이 상황에서 일단은 사불곰 드랍을 선택을 해 주는데 사불곰 드랍이 과연 큰 피해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죠. 이거 출발하는 거 봤거든요. 아까 보시면은 얘가 관측선이 의료선이 가는 걸 봤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여기도 떠 있어요. 아, 아래쪽에 있는 아이유 선수가 프로토스 아이유 선수의 실력이 정말 막강합니다. 이거 다 보고 있어요. 프로토스에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시야죠. 모든 시야를 가지고 있고 의료선 가다가 걸리면은 다 터집니다. 이제 점사 아, 하지만 그래도 내렸다는 거 전투작진까지 먹었고요. 광전사 그렇죠. 광전사 손관하면 되죠. 불멸자가 또 형님들이 돌아오시죠. 역장 아 역장 또욱. 우 Muy без 내 역장 인데 내 역장인데 잠깐은 피해 어 이게 바로 자폭이라는 거죠. 잘못된 역장 한번 쳐주면서 좀 피를 많이 입었구요 자 그러면서 하지만 그 상황은 페라보다는 프로토스가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면자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이밍 러시를 대비를 해줄 수 있고 어 근데 약간 아이유 선수 이거 타이밍 러시를 엄청 빠르게 나오네요 한타이밍 빠르게 하지만 한타이밍 빠르게 주고 오 태워서 도망가기 오 아이유 선수도 상당히 빠릅니다 불면자가 4기나 했어서 안될겠다 싶으니까 후딱 타워서 도망가죠 오 양선수 모두 이거 지금 실력이 대단한데요 자 이거 마스터연승전이라고 해도 별 다를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아이유 선수는 약간 특이한게 그 상황에서 거신을 가지 않고 바로 돌진연구 거기다가 사이닝폭풍 가면서 약간은 특이하게 기사단 테크를 타고 있습니다 산바리테크 다 탈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 공격력 업그레이드 어 벌써 1단계는 완료가 됐네요 1단계가 완료가 되면은 불멸자가 좀 더 세지죠 아시다 아 아니다 1단계 때는 좀 약하네요 아시다시피 이게 불멸자가 03단계가 되면은 불고물 두방에 잡습니다 불고물 두방에 잡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진짜 해줬을 때 3-3업 됐을 때 조합만 잘 갖추면 프로토스가 최강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걸 보여줄 수가 있죠 아이유 선수 이번에 또 한번 내려갔는데 불멸자가 내기나 했어요 일단은 이번에도 또 태워서 도망가야 돼요 아이유 선수는 이번에도 태워서 도망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자 스캔으로 한번 관측상을 찾아보는데 안되죠 거기다가 이제 추석자 뽑기 시작했어요 아이유 선수도 와 이거 불멸자 바로 광전사 러시 이거 나쁘지 않은 러시죠 지금 불곰 위주의 병력을 가고 있는 아이유 선수 이거 천적입니다 거기다가 업그레이드까지 잘하고 있어서 돌칭 광전사가 달라붙고 불멸자가 때려주기 시작하면 지금 아이유 선수 해불로 갈 때가 아니에요 해병 위주의 해불이 가야 됩니다 해병 위주의 해불은 강력한데 지금 불곰 위주의 해불이라서 밀립니다 이대로 가면 밀려요 아이유 선수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있는 아이유 프로토스 아이유 선수 같은 경우에 또 멀티 또 가져가죠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가 해야 될 거는 몇 개 없어요 나와있는 병력으로 한번 살짝 나가보면 됩니다 나가서 이 멀티만 제거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지금 좋은 점이 뭐냐 실제로 아이유 선수가 지금 불멸자가 많기 때문에 행성 요새가 힘을 못 써요 행성 요새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하지만 일단 양선수의 상황이 서로 나쁘진 않아요 아이유 선수도 일단 업그레이드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병의 비율만 조금 늘린다면 이 상황에서 역시나 잘 싸워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일단 아이유 선수도 이쪽도 마찬가지는 하지만 뭐 좁이 나와있네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싸유니 폭풍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서 해병 위주도 안되겠네요 그냥 이 상황에서 유령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제가 잠깐 잘못해줬는데 자 흔들어주기 들어갑니다 프로토스의 지옥과 같은 이 흔들기 이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프로토스 골치 아프거든요 자 이쪽에 시야를 주고 이쪽으로 들어가겠다 아이유 선수 들어갑니다 골기사 두 마리 퇴장 골기사 두 마리가 퇴장되면 이대로 위치를 잘 잡으면은 아이유 선수가 프로토스 아이유 선수가 힘들어요 불멸자가 세다고는 하지만 해병화력이 아직까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쪽에 아직까지 불곰 살아있고 어? 일단 이쪽도 컨트롤 못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멸자 성님들이거든 아 업그레이드 잘된 멸자 성님들 순식간에 불곰들을 잡아주고 있고요 와 이건 뭐 정말 두 선수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밍 맞춘 해블러시도 강력했지만 그걸 막아주는 불멸자 그리고 고위기사 와 지금 뭐 공사물까지 곧 있으면 이제 사려고요 오히려 지금 프로토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방금 한번 그 고위기사 두 마리 잡아주면서 아이유 선수 완벽하게 경기를 자신의 페이스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네 공중 맞죠 고위기사 사이넥폭풍 같은 공중도 다 맞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지상에 이렇게 점이 있죠 점에다가 때려야 됩니다 이 위에다 때리는게 아니라 지상에 때려야지 위에 맞아요 자 거기다가 땡불곰이기 때문에 이번엔 불멸자 그대로 싸우면 되죠 불멸자가 뒤로 갈 필요가 없는데 아 너무 많이 맞았어요 사이넥폭풍을 주고는 있지만 아 그래도 이거 전투상태 너무 많이 먹는데 지금 불곰들이 전투상태 너무 많이 먹었죠 거기다가 광전사 소환 잘 하면서 또 한번 막아낼 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테란 아이유 아프로토스 아이유 테란 아이유 선수 일단 집정관까지 됐기 때문에 싸워볼 만하죠 집정관이 앞장서고 불멸자가 뒤에서 맞춰주고 광전사 역시 소환 한 번도 또 막아내네요 이렇게 되면 광전사 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안 좋은건 이렇게 의료선을 막아줄 수단이 없어요 지금 전면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지금 업그레이드 차이가 슬슬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공 2업 공 2업을 했지만 이쪽은 2 2업입니다 방 2업까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불멸자는 세요 지금 상황에서 아이유 선수의 불멸자는 세인데 광전사의 화력이 발휘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불멸자 광전사 아 불멸자 광전사 조합이 불곰에게 센 조합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업되어 있는 이 불곰을 잡기는 조금 힘들죠 거기다가 추적자는 더 못잡죠 추적자는 오히려 더 못잡는 유닛이라 위풍당당하게 들어오고 있는 대란 유닛들 아 이제는 좀 막아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고기살 싸는 폭풍이 없어서는 자 무지막지한 불공격님들의 공격 이 프로토스 아이유 선수가 의외로 배배하겠는데요 불멸자 최제 아이유 선수의 공격 아이유 선수의 공격